우리 모두 마음은 다 아기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다 아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줬어요 되게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가장 힘든 게 뭔가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하나로 딱 나와 소통이야 결혼했을 때 뭐가 힘드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안 맞아서 남편과 부인이 그쵸?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얘기도 들어주질 않고 자식이 나를 좋아하지 않네 회사 가서는 뭐가 안 맞아서 소통이 안 되네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네 사람 관계예요 이 마음으로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재미나게 재미지게 마음으로 놀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제자 아기한테 그 말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하루만 넘겨봐라 하루만 근데 그 아기가 뭘 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넘겼어 아가? 그랬더니 혜란님 내가 진짜 끝까지 지키긴 했거든 근데 내가 어디서 빡 터졌냐면 열한 씨를 먹어도 잠을 안 자는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잔소리를 안 했더니 내가 얼마나 참았어 참은 거지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 두고 보자 계속 그런 거야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계속 놀고 뭐 먹고 게임하고 테레비 얼마나 걔 신났겠어 하루 종일 잔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고 막 하니까 그래 두고 보자 너 너 언제까지 두고 보자 오늘 이리 지나가라 너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항상 10시면 잤는데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을 안 잤는데 너 앉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야 앉아 하고 한 마디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걸 그때부터 낮에 모든 걸 몰아서 너 아까 낮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봤던 그 기분 나빴던 걸 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애들이 한참 문제 한 시간을 들었겠지 그러더니 오늘 엄마가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러더니 잠자러 갔대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문제가 있다고 자꾸 느껴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 상대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한테 근데 아이가 나 게임하고 싶어 엄마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알고 싶지 않아 절대 이해해 주기 쉽지 않아 이해할 때 이미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열등이에요 열등이는 굉장히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가 빼앗겼다고 느끼고 졌다고 느끼고 불안전하다고 느끼고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열등이는 기준이 있어요 공부는 1등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 예절 교육은 이렇게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되고 밥은 이렇게 소리 안 내고 먹어야 되고 아니면 즐겁게 대화하고 먹어야 되고 자기만의 룰이 아주 많아요 이러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고 되게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눈에 벗어나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열등이가 올라오면 그것도 공격하지만 밖에서 보이는 열등이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열등감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내 열등감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벌써 열등감을 느낄 때는 하나가 돼버려요 열등이랑 그냥 하나가 돼서 너무나 진짜야 이 열등한 마음이 이게 너무나 나는 열등이야 그걸 느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긴장불안이 올라오면서 이 마음을 들켜서 사람들이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열등하니 너 어떡하니 하고 막 무시할 것 같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올라와요 계속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라오면 그걸 볼까 봐 두려워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밖에 있는 열등이한테 잔소리예요 그게 편하거든 그거는 뭔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내 열등이가 되게 위로받아 뭔가 이렇게 지배하잖아 너 빨리 공부해 딱 이렇게 하면 애가 내 말을 딱 들을 때 내가 뭔가 안 열등한 것 같아 이제 엄마로서 이해도 받는 것 같고 아빠로서 이렇게 영이 서는 것 같고 이래요 그 열등이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그거죠 남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남의 뜻을 듣기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백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열등이가 심한 아이는 부모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는데 절대 안 해 심한 아이는 내도 안 하지 반항질하다 집 나가 싸움질해 주먹질해 이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심한 에너지고 열등이에 열등이가 심한 아기는 대부분은 약자니까 부모한테 네는 해요 근데 안 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러고 안 하지 꼴등 계속 하고 몰래 하고 뒤에서 그거 왜 그래 왜 안 듣는가 남의 말을 절대 이해해 주기 싫으니까 왜 이해해 주기 싫은가 열등이는 이해받지 못하는 게 열등이거든 나 자신도 내 열등이를 이해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줘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마 아빠를 사랑을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럼 예전에는 반장도 성적순으로 그러면 반장을 이렇게 뽑으면 옛날에는 뭐 선생님 차 주전자라든가 선생님 쓰는 용품 이런 거를 반장이 막 사다 놓고 돈을 좀 썼어 반장이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 육성회비도 뭐 관심이 내놔 못 낼 때도 있고 이럴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꼭 제가 반장을 할 때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제가 저 안 할래요 저희 집이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래도 애들은 네 말을 잘 듣고 네가 반에서 1등인데 네가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그러면 돈 많은 집 아이를 부실장 시켜줄게 부반장 그러면 나는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돈이 없는 열등이를 느껴야 되는 거야 저희 아빠는 자전거 타고 학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그 친구는 자가용 타고 기사 딸린 자가용 타고 아버지가 출퇴근하고 그 아이를 태워다 주고 맨날 공주 드레스 입고 오고 나는 코트 없어서 어떤 겨울날 추울 때는 아빠가 코트 입고 가고 엄마 코트도 입고 간 적도 있고 저희 집이 지금은 선생님이 월급이 많아요 그때는 되게 박봉이었고 저희 집이 식구가 많았어 딸이 셋인데 거기에 고모도 와서 얹혀 있었고 할머니도 얹혀 있었고 이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정기적으로 수술을 또 주기적으로 해서 되게 병원에 그 당시에 병원비 보험 안 되는 게 많았거든 수술이 보험도 많이 그래서 빚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늘 가난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난한 아픔에 열등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걸 보는 게 너무 아프죠 그걸 인정하면 친구들이 다 이럴 것 같아 얘 너 그렇게 가난하구나 그리고 막 우리 반 부반장을 보면 얘가 나를 보는 눈이 아우 네가 해야 될 걸 왜 내가 이렇게 다 해 이러는 것 같아서 딸마다 걔한테 쩔쩔맸어요 미안해서 내 입에서 늘 미안해 미안해 이게 달고 사서 근데 나중에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또 계속 미안해 하는 내가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선생님한테 가서 나 반장 못하겠다고 이런 거 안 한다고 나 싫다고 공부 시간도 없고 난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기 뭐야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그 열등이가 남탓하기 좋아하죠 그렇죠 누구 탓을 했을까 저희 아빠 탓을 했죠 미워했어 속으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어 왜 저 아빠처럼 의사 선생님 안 되고 저렇게 치과의사 선생님도 하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하고 저렇게 사업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나 동아정과 표준성과 다 사주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나도 선생님한테 좋은 거 많이 사드리고 싶은데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빠를 보면 수치가 올라오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엄청 크게 아픔이 올라왔어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나를 보면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기분이 어떨까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효도를 해도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일까 죽고 싶을 것 같아 저희 아빠가 그랬을 거야 무의식은 다 아니까 나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무능하게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안 살아 겨우 선생님 간신히 해서 엄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돼서 맨날 내가 걱정하게 만들고 어린애가 육성업에도 못 가져가는 나는 아빠같이 안 살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되게 되게 교만한 애고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아빠가 내가 그분의 아픔을 느끼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줬어야 되거든 그 열등이를 아버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그렇다고 해서 정형외과 의사집 그 딸내미 부반장이 아버지한테 무조건 만족한 게 아니야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넌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 야 넌 니네 아빠가 정형외과 의사잖아 지금은 정형외과가 좀 비인기 과목인데 옛날엔 최고인기 과목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도 개는 있었고 자가용도 두 대나 있고 기사에 일해 준 아줌마에 다 있고 맨날 공주 옷 입고 그럼 니가 뭐 어? 불만이야? 그랬더니 야 내가 어제 너 봤어 어제 일요일 날 그래? 어디서? 그랬더니 너 아빠랑 제과점에 들어가더라? 저희 아빠가 일요일에는 우리 데리고 외출 많이 했어요 특히 저 데리고 같이 가면 뭐 이렇게 사고 이렇게 차집 가서 차도 마시고 오는 길에 꼭 옛날에는 그 빵집이죠 제과점에 가면은 지금은 빵 종류가 엄청 많은데 옛날에는 거의 팥빵 아니면 소보르빵 본보빵이 있죠? 두 가지였어 단팥죽? 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랑 저랑 팥빵을 시켜서 꼭 먹는데 둘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걸 본 거야 빵집에 가서 둘이 웃으면서 이렇게 빵을 먹는데 그게 왜?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랬대 아빠랑 저렇게 빵집 가는 애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아빠랑 빵집 안 가는 애가 있다는 게 이상해서 넌 안 가? 그랬더니 난 우리 아빠 무서워 그러는 거야 왜? 때려? 그러니까 안 때린대 근데 왜 무서워? 그랬더니 맨날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고 엄마랑 잘 싸운대 우리도 싸워 그래도 난 아빠랑 친해 아빠 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친하대 아빠 보면 무섭고 어떨 때는 아 아빠 왜 우리 집에 있지? 돈만 그냥 붙여주고 딴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보고 그랬대 야 니네 아빠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막 계속 집에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 투덜투덜하는데 자기가 속으로 잘 됐다 바람나서 딴 집 가서 살아라 그리고 돈만 붙여라 난 엄마랑 살아야지 이랬대요 근데 그 아기가 그러는 거야 너는 진짜 좋겠다 너네 아빠 너랑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 진짜 너무 부러웠어 딱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막 걔 아빠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빵 먹는 게 부럽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 마음이 너무 이해돼 아빠랑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고 마음으로 공감대 형성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른 거죠 열등이 아픔이 그 아버지는 그런 열등이었던 거야 딸의 마음도 이해 안 해주고 그냥 돈만 벌어다 찍 주고 나머지는 그냥 내 깔려 두고 소통도 안 하는 열등이 아빠 우리 아빠는 다 주고 싶은데 무능해서 돈이 안 벌리는 열등이 아빠 우리 모두 마음은 다 애기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다 애기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줬어요 되게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사랑해서 듣고 싶은 말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자식으로 너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어 이 말이 참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 같은데 수치스럽게 느낄 때 그때 그리고 열등하게 느껴서 미워할 때 그때 얼마나 아플까 그게 뭐냐면 열등이에 비해죠 열등한 존재는 무조건 수치스럽고 나쁘다고 그건 진짜라고 느끼면서 내 열등이를 이해 안 해주면 부모의 열등이도 너무 진짜거든 사실은 어떤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 아빠가 열등이가 아닌 거죠 특성이 돈만 조금 없을 뿐이지 어느 부분은 또 소통을 잘하고 다 조금은 다 빈구석이 있거든요 그렇지? 백합은 되게 순결하고 우아해 그래서 아름다워 그렇지만 화려한 맛은 없어 그렇지? 그런데 장미는 어때요? 화려하지 하지만 순수한 맛이 있나? 없죠 다 그런 결점이 있어서 그 장점이 더 부각되는 거야 그래서 가득 찬 것보다 빈 곳이 있는 것이 더 쓸모가 있고 유용하다 그런 말을 했죠 노자가 여러분 그릇을 보면 곧 오목하게 들어가면 빈 곳이 있어서 쓸모가 있지 그게 없으면 밥을 얻다 담아 그렇지? 응 항상 그 빈 곳이 있어 사람도 그 빈 곳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빈 곳만 쳐다보고 거기를 메꿔야 된다고 하고 살았던 거야 계속 그게 진짜라고 우리 아빠는 다정하고 소시민적이고 큰 욕심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곁에서 친구처럼 살아줬는데 돈이 없는 결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열등이라고 하면서 돈이 없고 큰일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옆에 있어줬고 제 옆에 있어줬고 친구 같았고 편안할 수 있었는데 바쁜 엄마 아빠들을 보면 크게 사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걸 못하죠 다 일장일단이 있고 그 단점 때문에 장점이 더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열등이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 다 보면 그런데 그 열등이가 나쁜 거라고 완벽한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수치주고 그 가짜를 진짜라고 저희 아빠가 돈 많은 남자를 보면 열등감이 올라왔겠지 하지만 그 돈 잘 버는 제 친구 아빠는 또 저희 아빠를 보면 또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가 안 가진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올라오면 인정해버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갖고 막 미워하고 그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고치지를 못해요 갖고 태어난 게 원래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등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저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을 못해주고 저희 엄마도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게 입버릇이었거든 저희 엄마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저를 보면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죠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되게 되게 참회를 많이 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일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있어 그런데 그 존재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랑 못 받는다고 여길 때 그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래서 그렇게 인정 못 받고 수치 당한 애고는 열등이 애고는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해요 이해 못 받았기 때문에 열등이는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줘요 부모 자식간에도 이해 안 해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열등이일 때 그거 안 받아주잖아요 너랑 나랑 부모 자식의 연흙 근처 이런 부모도 있고 자식도 부모 열등이에 대해서 이해 안 해주잖아 부모가 아파 평생은 아팠어 그건 이해 못 해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아우 진짜 절대 이게 올라오죠 그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걸 갖고 이렇게 이해해주기 싫을까 열등이를 그렇게 이해해주기 싫은 거야 이게 아주 뿌리 깊어요 그때 열등이가 그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꺾고 이해해줄 때 그때 열등이가 죽는 거거든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열등이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해해줄 때 그걸 다 받아줄 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이게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올라온다고 내 새끼가 공부 안 하면 완전히 미래가 암담하고 얘는 패인이 돼서 길거리 노숙자가 되고 온갖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치 엄청 두려움이 올라오죠 그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공부 못한 아기는 열등한 거고 그 열등이를 그냥 내비두고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 열등이 보는 두려움이에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잘못 때에 문제가 생겨 엄청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걸 허용을 못해줘 그냥 놀게 좀 내비둬야 되는데 그걸 못해줘요 꼭 지적하고 고치죠 열등이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꺾고 이해할 때 허용할 때 그때 죽거든요 근데 안 죽으려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그렇게 올려요 그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애를 낳아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공부 안 해서 시험 성적이 나쁜 애가 또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너무나 여러분 명백하게 저 아이가 열등하지 내가 내 열등 이해해주기 싫은 열등이라고 내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이해해주기 싫은 열등이가 바로 절대 이해 못 받은 열등 열등이라서 이해를 못 받았어 부모한테 조차도 자식한테 조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열등이는 절대 이해 안 해줘 용서가 없는 법이에요 애고사이에서 열등이는 수치죠 서로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이해를 못 받은 열등이는 절대로 이해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해 안 해주는 열등이가 떴어 이렇게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내가 꺾고 해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제가 잘못하는 거야 공부도 저 꼴찌 아내가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나 남의 열등이로 보이지 그게 너무나 사실 같고 진실 같아요 세상의 관념에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의 관념 어떤 관념? 공부 못 하는 건 열등하다 일 못 하는 건 열등하다 돈 못 버는 건 열등하다 있잖아 못생긴 건 열등하다 기준도 다 달라 예전에는 이렇게 쌍꺼풀 짓 눈은 옛날에 조선시대 미인도로 보세요 다 이렇게 초승달 눈이지 그렇지? 작고 긴 눈이 이뻤지 퉁방울눈이라고 해서 복이 없다 그랬어요 코도 요즘처럼 높으면 싫어해서 마늘 쪽 같은 코가 예쁘다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또 미의 기준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다 쌍꺼풀 안 해 코에도 막 집어넣고 열등이 안 되려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열등이가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데 그 열등이에 발 맞춰서 정말 어떻게든 열등이 안 되려고 왜? 수치당하니까 열등이는 그렇게 무서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열등이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안 해줘 밖에서 보이는 열등이를 그것 때문에 날마다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이렇게 뜨면 차라리 낫다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떠 이해해주기 싫다로 안 뜨고 날 속여 날 속여갖고 이게 저 사람을 위해 좋은 거야 그래서 애가 원하는 걸 안 주지 사탕은 나빠 쓴 약 먹이고 이렇게 내 뜻대로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해요 정말로 그리고 막 두려움이 올라와 들어주려고 하면 이거 잘못될까 봐 두렵다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주게 만들어요 얼마나 이해해주기 싫은지 근데 이해해주기 싫은데 이해해주기 싫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해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이거 잘못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올라와요 또 두려워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열등이라는 거 열등하다는 마음이 다 버려주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열등이를 쉽게 인정해 그리고 쉽게 인정할 때 내가 열등이라고 생각 안 해 아 열등한 마음이 올라왔네 이래요 열등이는 비교하는 거거든 순식간에 그러면 여러분 비교한다면 세상에 막 그 난초 몇백만 원짜리랑 이 민들레 들꽃에 핀 민들레랑 놓고 그건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거야 너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비싸게 주고 돈으로 모든 열등 우월을 매기지 하지만 본시 자연에는 열등 우월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햇빛 받고 물 먹고 땅의 양분을 받고 자라 모든 인간은 그래서 평등한 거야 저기 대통령부터 거짓까지 똑같아요 마음 안에서 동화 세상에 아기들의 그림책 동화 세상 보면 나오죠 그렇죠? 지렁이와 임금님이 얘기하고 그 세상이에요 그치? 임금님도 열등할 수 있고 지렁이도 우월할 수 있는 게 마음의 세상이야 어떤 존재든 대통령은 그럼 열등이 없을까? 열등은 올라오죠 그럴 땐 열등이가 되는 거야 마음이 그런 거야 나도 평범한 소시민 거지조차도 우월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한테 어우 너 거지야? 이래서 가서 한번 무시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분이 막 화를 낼 걸 무시당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우월이가 있는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애고라 그냥 열등한 마음 우월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수시로 그냥 올라올 뿐이거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열등하다고 굳게 믿고 이것 때문에 열등하다고 믿는 게 가짜란 말이야 해롬만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게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최고지 재미있지 그리고 내 우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당당하게 근데 그걸 못하고 열등감이 올라오면 이게 진짜 열등인 줄 알고 딸려가서 어우 너무 열등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열등이를 분리가 안 되면 여러분은 발전이 없어 왜? 열등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안 하거든 새로운 시도를 안 해 하던 짓만 해 하던 거는 늘 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거의 들어 올라오죠 그쵸? 그리고 나는 잘한다는 또 우월이 그거 없는 우월이가 생겼어 난 잘한다는 그 우월이도 가짜인 걸 알아야 돼 해롬만은 우월이도 없어요 그게 올라오지도 않아 거의 올라오지도 않지만 올라오면 가짜인 걸 너무 잘 알아 그 잘났다를 붙잡으면 더 이상 발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분야만 계속해 잘난 줄 알고 그러면 발전은 못하죠 자기가 못하는 분야는 열등감 올라오니까 안 해 그래서 의식이 발전이 없는 거야 늘 그대로예요 열등이를 인정 안 하면 열등이 인정 안 하면 우월이도 진짠 줄 알고 우월이도 인정 안 하거든 터무니없는 우월의식에 갇혀있는 아기들 터무니없는 열등의식에 갇혀있는 아기들 그게 에고예요 에고의 본질이야 그건 가짜예요 그냥 마음일 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주로 올라오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열등이가 가장 많이 당했던 수치가 있어 이해 못 받은 수치 여러분이 학교에서 성적표 0점 맞고 왔어 내가 0점 맞은 아기를 딱 한 명 봤거든 제 평생에 이런 0점 맞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다 틀리려고 용을 써도 어쩌다 정답을 찍어 다 1번만 찍어도 우리 때 사지선다용 25%가 맞아요 근데 0점 맞은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희귀 동물 보듯이 보더니 비결 좀 알려줘라 어떻게 그게 하나도 안 맞을 수가 있냐고 정말 돼지게 혼났는데 내가 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그 학교 창립 이래 처음이었대요 0점 나온 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옷을 똑같은 걸 입고 왔는데 집에를 못 들어간 거야 친구 집에서 그냥 잔 거야 집에를 못 들어갔어 선생님이 집에까지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용서를 못 받죠 수치를 정말 1년 내내 당했던 것 같아 그걸 갖다 야 0점짜리 이렇게 불렀어요 아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파 애가 항상 기가 죽어 다녔어요 선생님이 걔 볼 때마다 야 0점짜리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면 남학생들은 또 놀려 걔 여자 얘기였거든 뒤에서 머리끝 0점 0점 이렇게 놀려 얘가 어떤 그 열등이는 공부 못하면 열등이라는 그 열등이는 그렇게 수치당하거든 이해를 받은 적이 없어 부모한테도 못 받는데 자식 대신 죽는다고 하지만 열등이는 이해 안 해 목숨은 바치는데 열등이는 이해 안 해줘 이게 해고의 이상한 비극이야 아니 목숨도 바친다며 목숨은 바쳐 그래 어떻게 바치지 대신 죽는데 열등이는 이해 안 해줘 열등이가 제일 많이 당한 수치가 이해 못 받은 거야 수치만 당하고 그래서 그 열등이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열등감으로 올라오지 않고 열등감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뭐냐면 이해 안 해줄 거야 또 이해 못 받았어 이해 못 받았어와 이해 안 해줄 거야는 똑같아요 똑같은 놈이야 여러분은 착각 좀 하지마 이해 안 해줄 거야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이해 못 받았어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아기들을 내가 상담해보면 다 올라오는 관념이 있어요 이해 못 받았어 야 이해 안 해줄 거야 올라오는 애들은 아주 아주 미미해요 그런 아기들은 대부분 이해 못 받았어 피해자가 돼요 근데 봐 내가 이해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죠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상대 마음을 나만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 못 받았다고 올라오지 기꺼이 내가 이해를 해줄 마음이 있으면 못 받았다고 올라오나 나는 이해만 받겠다는 애구니까 못 받았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올릴 때 내가 상대를 절대 이해 안 해주면서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알아요? 이해 못 받았다고 올라와 특히 여자아가들 여자열등이들 남편 하나도 남자친구 이해 안 해주고 남자가 다 나 이해해줘야 된대 나는 약자니까 난 여자니까 자기 여자를 그렇게 수치줘?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 나 같은 약자 수치스러운 여자는 다 이해만 받아야 돼? 그게 더 수치스럽구만 그게 수치스러운 거지 나를 남보다 더 아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열등이로 취급하는 하니까 열등이로 취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이해 안 해줘요 나는 너보다 아래 있으니까 난 받아야 되겠어 좋아? 받아서? 수치스럽지 그래서 열등이가 점점 되는 거예요 점점 사회적 약자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무능이가 되는 거야 좋은 게 아니죠 그 열등이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해해주기 싫다 이해 못 받았다 이렇게 느낄 때 올라올 때 그 열등이가 이미 뜬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이해 안 해주니까 상대도 날 이해 안 해줘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가짜라는 걸 알고 그 열등감을 딱 올렸을 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열등에서 이 마음이 딱 올라와서 고개 버리지고 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걸 생활 속에서 딱딱 알아차릴 때 여러분의 소통이 뚫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또 이제 직장에서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엄청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해 못 받았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따 수치가 올라와서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여자 약자라고 이해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수치가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열등감이 이제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열등이다 그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 아픔이 거기까지 이제 가면서 분리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